예수님처럼 씹니다. 영주, 장미꽃길을 걸으며 꽃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공기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까? 사랑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까? 해가 뜨면 따뜻한 세상이 되듯, 비가 오면 촉촉한 세상이 되듯, 모든 만물과 하나로 동화되어 살아갈 수는 없을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 자기를 모두 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오늘도 내 자아와 줄다리기를 한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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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